아 아 어 오늘 민규가 안 보이네요 아 네 맞아요 안그래도 민규씨가 정국에게 보낸 시집이 하나 있는데요 짜잔 어 민규가 고맙다 근데 이걸 보니까 아 세븐틴 님들이 굉장히 잘하셔서 멋진 무대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 저의 친구가 있는 세븐틴 짠 아 도겸이 입니다 안녕 아 어머 이거 뭐야 깜짝이야 아 뒤에 도겸이한테 자랐어요 깜짝이야 어 세븐틴 도겸아 안녕 우리가 교실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먼저 아는 척도 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같이 막 듀엣하고 싶다고 그러고 고마워 우리 활동 열심히 하자 화이팅 아 오르는 멜로디와 귀엽고 희망찬 가사를 정말 좋아요 행가래 앨범에서 이미 좋겠다 를 대 이 노래는 정말 세븐틴 곡들의 특징을 다 모아놓은 노래 같습니다 벅찬 멜로디와 희망이 담긴 가사까지 청춘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지난번에 제가 소나기라는 곡을 소개하면서 우지씨 가사에 대해 감탄을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추아 형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시한테도 연락오고 우지는 아예 저를 따라해서 보내고 바닥 뚱! 아 이거 어떻게 알지? 도주 말해 호시한테도 연락오고 내가 숨이 상해 말수가 적어져 친구들이 다 걱정해 네 옆에만 서며 심장이 뛰어서 행동이 서툴러서 미안해 아직도 조절이 안 돼 다음 주말은 가고 이거 왜 지나고 싶으면 일일이 마요 지금부터 돈에 부담 때까지 지금 비니가 TV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븐틴 형들이 컴백을 한다 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도 보다가 밥이 와가지고 더 많은 친구들과 다른 K-pop 그룹이 있나요? G-Friend 신비 세븐틴 승관 승관, 오케이 승관이네 숙소로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승관이 표, 승관이 어머님께서 게장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게장이 진짜 제주도에서 온 게장을 먹었는데 그 저희가 가요대재전 만나요? 그때 이제 세븐틴 님들과 이제 그 콜라보 무대를 했었는데 그때 썰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같이 이제 연습실에서 만나서 같이 하는데 그거 좀 놀랬던 거 좀 놀랬던 거는 진짜 너무 바로 되게 바로 아쉬... 그 뭐라 해야지 안무? 이거를 습득 습득 능력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다들 우리는 이제 막 다 틀리고 막 이러는데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빨랐어요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선배님이 계신데 아 누굽니까? 세븐틴 선배님들이 팀워크를 정말 종료하고 있어요 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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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 많네? 세븐틴인데? 이건 처음봐요. 나도. 되게 나아버지 않는다. 너무 추는대요. 너무 추는대요? 우리 춤을 이렇게 넘치는군요. 대박이다 진짜. 세 팀 세 분 다 포인트로 콕콕 찝어가지고 추워주셨는데 우리 이김에 한번 댄스 커버왕을 저희가 감히 한번 감히 다들 너무 잘 추셨지만 감히 특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멤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여기 스티커를 붙어 주시면 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븐틴 분들이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아니 저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냥 말하세요 말한 김에 앞에 두 선배님분들은 되게 어? 이거 있어야 되나요? 자신감이 생겨요 선배님들만의 필로 더 해주셨다면 세븐틴분들은 정말로 저희랑 같이 안무를 배운 것처럼 정석대로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느낌대로? 필? 아무튼 딱딱 맞았다 우리 것처럼 똑같았다 저희 거랑 제일 100% 똑같은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스티커를? 네! 세븐틴! 하트, 뿅! 네! 스티커! 아버지! 무엇을 원하든 이루어지는 아벅같은 모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찬 소요될까? 다 잘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남자뿐만 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못 보이죠 데뷔할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연습해도 남자밖에 없었나요? 나, 나 티파니 선배님 편했는데 아이오아이? 아이오아이오 그럼 생명 다 아이오아이오 합시다 네 네 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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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니 이번주 선배님들이 나 지금 생각도... 제 노래 예쁘다니까 음... 다 봐 아이오아이오아이오이 끊어진 친구들, 서로 머릿속에 끄다주기 못생겼다고 하자, 일어난 스탱킹 모습을 보여주잖아 너무 좋았지 아.. 아.. 염색이 제일 좋지 아.. 염색이 제일 좋지 염색이 제일 좋지 염색이 제일 좋지 왜왜왜왜왜왜왜왜 에스쿠스.. 무슨 앱파티 염색이 제일 좋지 염색이 제일 좋지 그냥 밥 좀 아쉽지 않아 정리! 약밥을 먹는데 약밥을 먹는데 왜요? 염색이 제일 좋지 의왼 mari 음.. 스타 tv wrote 러니 틈당 팀밍이 안 돼요 그리고 가다いて 발을 쪼기면 팔짱까지 올릴 수 있거든 삶 무려가 너무 슬헌 게 아니야 MSK pr 퍼포먼스 잘하셨어 그럼 예쁘다 안무를 다른 버전으로 이게 진짜 신기하다 다른 버전으로 잘 짜증이 하네 소음 부탁드려요 장보 Eventually 직접 짜서 네 직접 짜서 예쁜 날 예쁜 날 이제 홈피니님이 상처 주시잖아요 그때 뽑힌 표정이 되세요 못생겼다! 보여주세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니 미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미션 실패해야겠는데? 미션 실패